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최신기출 수능영어듣기 해설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dog lovers. 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Does your dog chew up your shoes? 당신의 개가 당신의 신발을 씹습니까? Chew는 씹다는 뜻이죠. We are bark for no reason at times. At times 때때로.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지저댑니까? 당신의 개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지저댑니까? Is it hard to control your dog during work? 워크라는 것은 산책입니다. 산책기간 동안에 당신의 개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You no longer have to worry.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e will help you solve this problem. 당신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까요? 여기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 나와있네요. At the Chester Dog Training Center. Chester 개 훈련 센터에서 We have five professional certified trainers. Certified라는 것은 자격증을 갖춘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섯 명의 전문가 자격증 갖춘 조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 will improve your dog's behavior? 그 조련사들이 당신 개의 행동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We also teach you how to understand your dog. 어떻게 당신의 개를 이해하는지 우리는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What to do when it misbehaves? 이 시 가르치는 건 your dog이죠. 당신의 개가 잘못 행동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당신에게 또한 가르쳐줍니다. Misbehavior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다는 뜻입니다. Live it to the Chester Dog Training Center. 그것을 Chester Dog Training Center에 남겨놓으세요. 맡기세요. We will train your dog to become a well-behaved pet. 우리는 당신의 개를 잘 처신하는 애완동물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줄 것입니다. 이번에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개 훈련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34-55-3647로 전화를 걸거나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개 훈련센터 홍보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가 여자를 모니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이름이 모니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데드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와 아빠의 대화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니카야 Have you made plans for your trip to 부산? 부산으로 가는 당신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짰니? 계획을 만들었니? Yes, Dad. 네, 그래요, 아빠. I'm going to the beach. 나는 해변가에 갈 거예요. And visiting an aquarium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갈 예정이에요. 자, 비지트 방문하다. Then, 그런 다음에 I will eat lunch at a fish market. Fish market, 어 시장이죠. 물고기 시장, 어 시장에서 나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And go hiking, 그리고 도보 여행을 갈 거예요. Hold on, 기다려. That sounds quite demanding. 자, demanding 하면 벅찬, 지나친 이란 뜻이죠. 자, 그거 너무 지나치게 들리는구나. 그 얘기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이란 뜻이죠. You know, 아빠도 알듯이 It's my first trip after starting college. 대학 시작한 이후로 내 첫 번째 여행이에요. I understand. 나 이해해. But 그러나 I think, 나는 생각해. You shouldn't plan too many things to do for you. Of trip. 자, 여행을 위해서 해야 할 너무 많은 일을 당신이 계획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나는 생각해. 여기 남자의 의견이 나와있네요. Well, 글쎄. I only have one day. 난 단지 하루만 여행하는 건데요. And I want to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가급적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자, as much as possible 하면은 가급적 많이 이란 뜻이죠. You will be worn out. 자, worn out은 지쳐버린. 자, 당신은 지칠 거야. If you stick to your plan. 당신의 계획에 당신이 너무 고소하면, 집착하면 당신은 지치게 될 거야. Also, 또한, consider the time it takes to move to each place. 각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봐. Time it takes to라는 거는 뭐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I guess you're right. 아빠 말씀이 맞다고 추측을 해요. And there could be a long waiting line at some places. 어떤 장소에서 길게 대기하는 줄이 있을 수도 있죠. Right, 맞아. That's why you shouldn't feel your trip plan without too many things. 너무 많은 것. With too many things.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여행 계획을 당신이 치워서는 안 되는 이유야. 여기 남자의 의견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I will revise my plan. 내가 남의 계획을 수정할게요. 자, revise 수정하다. 자, 결국은 여행가서 할 것을 너무 많이 계획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셔. Hello, Mr. Newton. Newton 씨, 안녕하세요. 아, 남자 이름이 Mr. Newton이네요. Welcome to the Delicacy's Show. 자, Delicacy's Show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Delicacy라는 거는 진미, 별미라는 뜻이죠. 아, 이거 무슨 쇼네요. 진미, 쇼 이런 뜻이네요. Thanks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가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남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I want to first start talking about your famous apple bread. 당신의 유명한 사과빵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 이 남자가 빵을 만드는 사람 애플 브레드 사과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 알 수 있죠. Can you briefly introduce it to our radio show listener? 아, 여기 our radio show listener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가 라디오 show 청취자에게 말을 하는 사람 즉, 방송 진행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your famous apple bread가 되겠죠. 당신의 인기 있는 사과빵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에게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briefly, 간략하게 인터넷에서 소개하다. Sure, 물론이죠. Instead of sugar, 설탕 대신에 I use homemade apple sauce when I bake bread. 자, 내가 빵을 구울 때 when I bake bread. 자, 내가 빵을 구울 때 나는 집에서 만든 사과 소스를 이용합니다. 아, 남자가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라는 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죠. That's interesting. 아, 재밌구나. What inspired the recipe? 자, inspire 영감을 주다. 레시피는 요리법이죠. 무엇이 그 요리법에 영감을 주었니? Well, 글쎄 one day 어느 날 I saw a news report of a local apple farmer. 지역 사과 농부들에 대한 news report를 보았어.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y due to decreasing apple consumption. 컴퓨터는 소비죠. 그래서 감소하는 사과 소비 때문에 due to the moment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이었어. So, you created this new recipe to help the local economy. 아,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서 이 새로운 요리법을 네가 만들었구나. 예스, 응, 그래. I also thought that the apple's sweetness could add a special flavor. flavor라는 거는 풍미죠. 그래서 사과의 달콤함이 특별한 풍미를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Sound delicious. 맛있게 들리는구나. delicious, 맛있는. I will definitely go to your bakery. 내가 네 빵집을 꼭 반드시 가야겠다. 갈 것이다. 여기 당신의 빵집, your bakery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제빵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ry some of your bread. 그리고 당신의 빵을 좀 맛 좀 봐야겠구나. Actually, 실제로 I brought some for you and your radio show step. 당신과 당신의 라디오 show 스텝을 위해서 빵 몇 개 좀 가져왔어. Some은 썸브레드죠. 아, 여기서 your radio show 스태프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라디오 쇼를 하는 사람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오, 땡큐. 아, 고맙습니다. We will be back after commercial break. Commercial break라는 거는 광고 시간이죠. 상업 광고 시간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라디오 쇼 진행자와 제빵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 대화 앞부분에 여자의 이름 미즈 피털스와 남자의 이름 미스터 스미스가 나와있습니다. It looks like everything is ready for the exchange student welcoming ceremony. Exchange student 라는 거는 교환학생이죠. 교환학생 환영회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Be ready for 준비하다. Almost 거의 다 됐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looks great. 멋져 보이네요. There is a basket beside the stairs. 스테어는 계단이죠. 계단 바로 옆에 바구니가 있네요. 이거 몇 번? 1번이죠. 이상 없습니다. What is it for?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We are going to put flowers in it. 그 바구니에다가 꽃을 둘 거예요. For the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들을 위하여.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그 바구니 안에다 꽃을 둘 겁니다. That will be nice. 멋지군요. I like the strapped table cloth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줄무늬로 된 식탁볼을 좋아합니다. 스트라이프 타면은 줄무늬로 된 테이블 클로즈 라는 식탁볼죠. 2번 이상 없습니다. It makes the table looks fancy. 팬시하면 화려한이죠? 그것이 탁자를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Yes. 네 그래요. I'm going to put water bottles there. 거기다가 물병을 좀 들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alloons next to the welcome banner? Welcome banner 라고 이거죠. Welcome banner 환영합니다 라는 이 배너 바로 옆에 있는 풍선은 어때요? Next to 바로 옆에 있는 밸런 풍선이죠. 3번 이상 없습니다. They really brighten up the stage. 아 그것들이 무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군요. Brighten up 밝게 하다. Oh look at the bear on the flag. 아 깃발에 있는 저 곰 좀 보세요. It's cute. 귀엽네요. 곰이 아니죠. 돌핀. 그렇죠. 4번은 곰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돌핀. 돌고래 가로 있네.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이네요. Yes. 네 그래요. It's the symbol of the exchange strudel school. 아 그 교환 학생 학교의 상징이에요. I see. 알겠습니다. And you set up two microphone. 아 그리고 마이크 두 개 설치하셨네요. It's because there will be two MCs. MC가 두 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Everything looks perfect.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자 이 깃발에 있는 곰을 봐라가 아니라 돌핀. 돌고래를 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죠. 따라서 4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여자가 남자를 브라이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남자 이름이 브라이언이네요. Our graduation album 우리 조그룹 앨범 Our club 우리 동아리 이렇게 말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급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아 I'm so excited about our school club photo this Friday. 이번 토요일 우리 학교 동아리 사진에 대해서 나는 아주 흥분이 되어 있어. Me too. 나도 그래. The photo will be included in our graduation album. 자 그 사진은 우리의 졸업 앨범에 포함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Let's check our preparation for it. 그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한번 체크해보자. Alright 좋아. I'm going to decorate our club's room with a ribbon. 난 리본을 가지고 우리 동아리 빵을 장식할 예정이야.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You said 네가 말했잖아. You will bring some from home. Right? 자 some이라는 건 some ribbons죠. 자 네가 리본 몇 개 니네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네가 말했잖아. You soon 그래. When is the photographer coming? 사진사가 언제 오는데? The photographer is coming after lunch. 사진사가 점심시간 이후에 오고 있어. 자 after lunch라는 미래 시제 부사가 자 coming이라는 왕래 반짝 동사랑 쓰였으니까 이거 미래형 되는 거 맞습니다. 겉보기는 현재지만 미래로 해석하죠. Great! 맞아. That gives us time to get ready. 자 이 time to get ready 준비할 시간이죠. To get ready 네가 타임 꾸며주네. 투부 정사의 형용사전용법이죠. 그것은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 surveyed our club member about what you wear for the photo. 사진에 사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착용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우리 동아리를 내가 설문조사를 했어. Right. 맞아. What was the result? 결과가 뭔데 Most of our members 우리 동아리 구성원 대부분이 wanting to wear heart-shaped sunglasses 하트 무늬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를 원했어. Now 자 이제 All that's left is to buy them for our members 우리 동아리 구성원을 위해서 그것들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사는 일만 남아있어. I know a good 온라인 스토어. 나는 좋은 온라인 스토어를 알고 있어. 가게를 알고 있어. I can order the sunglasses order는 주문하다죠. 내가 그 선글라스들을 주문할 수 있어. Could you 정말로 That will be great 그거 참 괜찮겠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I will take care of that Take care of 라는 걸 처리하다.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게. 자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남자가 할 일은 선글라스 주문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5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셔. 자 대화 앞부분에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나옵니다. Welcome to Daisy Valley Restaurant. 자 데이지 골짜기 식당의 호심을 환영합니다. 아하 남자의 직업을 이 문장에서 알 수 있겠죠. 장소는 식당입니다. Hi 안녕하세요. How do you like to order some food to go? 자 food to go 라는 건 포장해서 가져가는 음식이죠. 포장해서 가져갈 음식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order는 주문하다. How much is the 쉬림 파스타 and 치킨 샐러드? 자 새우 파스타와 닭고기 샐러드는 얼마입니까? The 쉬림 파스타 20달러짜리 2개니까 And one 치킨 샐러드 그리고 치킨 샐러드 하나 가져갈래요. 10달러네요. Sure 물론이죠. Would you like some 디저트? 디저트도 드릴까요? Yes 네 그래요.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Recommend 추천하다. The mini cheese cake is one of the best seller in our restaurant. 미니 치즈케이크가 우리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t's 5달러 이치 각각 5달러 입니다. Great 좋아요 I will order two of them 그러면 미니 치즈케이크 2개 가져갈게요. 5달러짜리 2개니까 1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60달러네 오케이 좋아요 Let me confirm your order 자 confirm 확인하다 당신의 주문을 확인할게요. Two 쉬림 파스타 새우 파스타 2개 One 치킨 샐러드 닭고기 샐러드 1개 And two 미니 치즈케이크 미니 치즈케이크 2개 Is that correct? 맞죠? Yes 네 그래요 여기 생일 쿠폰을 갖고 있어요. Can I use it? 내가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자 이 시간을 키는 것 그것 생일 쿠폰이죠. Let me see 어디 한번 봅시다. Yes 네 그래요 You can get a 10% discount of the total 전체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get a 10% discount 하는 거는 10% 할인받다는 뜻입니다. 트래픽 멋지네요. I will use this 쿠폰 내가 이 쿠폰을 이용할게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가 있어요. 60달러 중에서 10% 할인하면 얼마죠? 54달러죠? 따라서 6번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탁구 연습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셔. 대화 앞부분에 남자 이름 마이크와 여자 이름 에밀리가 나와 있습니다. Hey 마이크 You want a bike? How's your shoulder? 너 어깨 어떠니? 자 shoulder 어깨 좀 Are you still in pain?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니? No 아니야 I feel totally fine 에밀리 에밀리야 나 완전히 좋게 느끼고 있어 I should be ready for the table tennis tournament 탁구 경기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해. 자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 터너먼트는 경기 대회입니다. That's good to hear 그 말을 들으니 좋구나 Then 그렇다면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me now? 지금 나랑 연습하길 원하니? 자 자 프레틱스 연습하다 I'm sorry but I can't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Why not? 왜 안되는데? 자 Do you have to work on your history homework? 너 역사 숙제 작업을 해야 하니? Work on 작업하다 No 아니야 I already submitted it to Mr. Jackson 잭슨 선생님께 그것 이미 제출했어. Submit 제출하다 이 시간을 키우는 거는 나의 역사 숙제죠. Then 아 그렇다면 I guess 내가 추측한데 You have to study for the science quiz. Right? 너 과학 퀴즈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구나. 그치? I think I'm ready for it. 아 나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Actually 실제로 I am on my way to volunteer at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길이야. Be on my way to 하면은 어디 어디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길이야 이런 뜻이죠. I see 알겠어 Then 그렇다면 Don't forget about our drama club meeting tomorrow. 내일 우리 드라마 동아리 미팅에 대해서 잊지마. Of course not 물론 그렇게 잊지 않겠지.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이랬습니다. 자 지금 남자가 탁구 연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7번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Little Little Scratch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셔. 자 일단 여자 이름이 크리스틴이라는 걸 우리는 대화 첫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틴아 I heard your daughter Jennifer loves reading. 자 내가 듣기로 너희의 딸 제니퍼가 독서를 사랑한다고 들었어. Unfortunately my daughter doesn't. Doesn't 뒤에는 loves reading이 생략되죠. 불행하게도 내 딸은 독서를 사랑하지 않아. Actually 실제로 제니퍼는 제니퍼는 독서를 즐기지 않았어. 자 테이크는 수강하다. It provides various fun reading activities. 이 시기 가르치는 거는 앞에 나와있는 The Little Leaders 클래스입니다. 그 작은 독자 수업은 다양한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Really 정말로 It might be good for my daughter too. 나의 딸에게도 그 수업이 좋을 것 같구나. Where is it held? 그거 어디서 개최되는데? 자 hold 개최하던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It held at the Stonefield rivalry. 아 그거는 Stonefield 도서관에서 개최가 돼. 자 장소 나와있네요. 1번 통과 I have a picture of the flyer somewhere in my phone. 자 내 폰 안에 어딘가에 전단지 사진을 가지고 있어. 플라이어 전단지죠. Here 여기 있네. Oh the class is from 4pm to 5pm every Monday. 아 수업은 매 월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구나. 시간 나와있네요. 2번도 통과 Is that time okay for her? 그녀에게 그 시간 괜찮니? Yeah she's free on Monday afternoon. 아 맞아 괜찮아. 그녀는 월요일 오후에 자유로워. Great 좋구나. The class is for children age 7 to 9. 7살에서 9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야 라고 했으니까 대상 연령도 나와있습니다. 3번 통과 Your daughter is 8 years old right? 너 딸 8살이지 그렇지? Yes she can take it. 맞아. 그녀는 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테이크는 수강하다. So 그러니까 To register 등록하기 위하여 I should send an email to the address on the flyer. 전단지에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내가 보내야 하는구나. 모집 방법 등록 방법 나와있네요. 5번도 통과입니다. That's right. 맞는 말이야. I hope 내가 희망해. The class gets your daughter into reading. Just get A into B. A를 B로 데려가다. 그 수업이 당신의 딸을 독서로 데려가기를 나는 희망해. 자 딴 거 다 나와는데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8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2021 패밀리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 Hello! 안녕하세요. WBPR 리스너스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청취자고요. 이거는 어떤 안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 chance to enjoy quality family time? 자 quality family time이라면 뜻깊은 가족과의 시간이죠. 뜻깊은 가족과의 시간을 즐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루퍼는 쳤다. Then 그렇다면 we invite you to the 2021 패밀리 사이언스 페스티벌 2021 가족과학 축제로 당신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It starts on December 7 아 그것은 12월 7일 날 시작을 하고요. And run for one week 자 일주일 동안 운영이 됩니다. 런이라는 건 운영하다는 뜻이죠. 어디에서? At the Vermont Science Museum located near City Hall 시청 가까이에 위치한 Vermont 과학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일주일 동안 그것이 운영됩니다. Eight programs will be offered for patients and children To enjoy together 함께 즐기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하여 8개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될 것입니다. Including 포함하여 로버트 빌딩과 VR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죠. 로버트 빌딩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함께 즐기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8개의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We will also give out Children's Science Magazine for free 자 포프리는 Free of charge 공짜로입니다. 공짜로 아동용 과학 잡지를 우리는 나눠줄 것입니다. 공짜라고 했죠. 판매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몇 번이 틀렸죠? 그저 3번이 틀렸네.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프리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This event is open to anyone 자 이 이벤트 행사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Be open to 누구에게 열려져 있다. But 그러나 Remember that 백절 이하를 기억하시오. All children under age 11 자 11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Must be accompanied by adult 자 성인과 동반되어야 한다. 11살 이하의 아이들은 성인과 함께 와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here is no admission fee 입장료 없습니다. But 그러나 To participate 참가하기 위하여 You must register in advance. 당신은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In advance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뤄두시죠. Come and learn about the exciting world of science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아주 흥분시키는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학습하세요. 와서 학습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Visit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일단은 어린이 과학 잡지를 퍼프리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판매할 것이다. 이 말은 틀리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편을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스터디룸을 고르시오. 남자가 여자를 매간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 이름이 매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리저브는 예약하다는 뜻이고요. 북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Our Group Project Meeting 이라고 했습니다. Our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매간아 Did you reserve the study room for our group project meeting tomorrow? 내일 있을 우리 그룹 프로젝트 모임을 위해서 스터디룸 예약을 했니? 라고 했습니다. I'm looking at the website to book a room 방 하나를 예약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중이야.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Let's book it together 우리 그것을 함께 예약해보자. 이 시간을 키는 건 a study room이죠. Sure 물론이죠. Oh Only these rooms availabl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 방들만 이용 가능하네. Yes This one is too small 아 이 방은 우리에게 너무 적군 Right 맞아 We need a room big enough to accommodate the six of us Accommodate는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6명을 수용할 만큼 큰 방이 필요해 이랬죠. 2명 3명 수용하는 방은 안 돼요. 1번 탈락입니다. Okay Now Let's look at the times 좋아 이제는 시간대를 보자 We all agree to meet after 1pm Right 오후 1시 이후에 만나자고 우리 모두 동의를 했지 오후 1시 이후라고 했으니까 9시에서 11시에 만난다는 시간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도 탈락이 되네요. Yes Something we can spend more than $20 for hour 시간당 20달러 이상은 쓸 수 없다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20달러가 넘는 5번은 답이 아니네요. 5번도 지워집니다. It's beyond our budget 버지트 예산이죠. 그것은 우리 예산을 넘어서는 일이야. Then 그렇다면 There are two options left 남겨진 옵션은 두 개 남겨진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네 3번과 4번이 남았죠. Should we choose a study room with a projector 프로젝터를 갖고 있는 스터디룸은 골라야 할까 라고 했더니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래야지 이랬습니다. 프로젝트가 없는 건 탈락이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번 탈락이네. 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We will need it to practice for our presentation. 우리 발표를 위하여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 프로젝트가 필요해 이 말이죠. Practice 연습하다. Presentation 발표입니다. Then Let's reserve this one. 그렇다면 이것을 예약하자.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둘 사이가 서로 커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I'm going out for a walk.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다. 나는 산책하러 나갈 거야. Do you want to join me? 너랑 같이 합류할래? Sure. 물론이죠. But 그러나 장상 벗담을 보라고 했죠. Can you wait for a moment? 잠시 동안 기다려줄 수 있니?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죠. I have to send an email to one of my co-workers right now. Right now 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내가 보내야 해. No problem 문제 될 거 없어.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Take.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 같니?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Just give me about 10 minutes. 단지 10분만 줘. 이런 말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텔레폴링즈 전화기가 울립니다. Hello 안녕하세요 This is Bob's 카메라숍 아 Bob의 카메라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카메라숍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This is 클라라 패터슨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패터슨입니다. I'm calling to see if I can pick up my 카메라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나는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전화하는 건 목적이 나와있네요. Let me check 체크해봅시다. Yes I've finished repairing your camera 당신의 사진기 수리하는 거 다 끝냈어요. 리페어 수리하다 It's ready to go 가져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good 좋습니다. I will stop by 내가 가게에 들릴게요. Stop by 어디어디에 들르다 and get it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그거 가져갈게요. 이런 말 하면 되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중한 것이 그러시오. Honey 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이랬죠.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m home 나 집에 왔어요. Is everything alright? 모든 게 괜찮니? You seem low on energy 에너지가 낮아 보인다 이 말은 힘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I am 나 그래요 나 힘이 없어요 I am pretty burned out be burned out 녹초가 되다 나 꽤 녹초가 됐어요. It's no wonder 전혀 이상할 게 아니지. You've been so stressed out from work this day 요즘에 요즘에 직장에서 꽤 스트레스를 받아왔지. Yes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that I really got to enjoy myself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즐겼던 그 마지막 때를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You need to recharge your battery. 너는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어. Recharge 재충전하다. Why don't you spend some time alon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건 어때? 언론이라고 했죠. Maybe you're right. 아마도 네 말이 맞아. I might need my own personal time.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Yes 응 그래 And don't worry about the kids. 애들 걱정은 하지마 I will take care of them. 내가 애들을 돌볼게. 데미가를 키는 거는 the kids 애들이죠. Sounds good 좋게 들리는구나 Then 그렇다면 Let me think about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할게. You can go to the theater 당신은 극장에 갈 수 있고 Ride your bike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달릴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달릴 수도 있고 Do whatever make you feel happy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든지 알 수 있어. 왜? 글쎄 There's an exhibition that I've been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다. 내가 흥미가 있었던 그 전시회가 하나 있어 이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Great 좋아 That will be a good way To take tim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텔레폴링저 전화기가 울립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 How may I help you? 남자의 직업이 나와있네요. 자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 am in room 201 아 201호실 손님입니다. 아 여자가 손님이네요. I specifically book a non-smoking room 자 나는 특별히 비흡연실을 예약했어요. book 예약하다 But 그러나 I smell cigarette smoke in my room 나는 나의 방에서 담대 연기를 냄새 맡습니다. We are sorry about that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You are Wendy Parker, right? 자 당신 Wendy Parker시죠? 맞죠? Yes, that's correct. 예, 그거 맞아요. 음 글쎄요 The record says We assign you a non-smoking room 자 이 assign a, b는 a에게 b를 할당하다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비흡연실을 할당한 거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n 그렇다면 Why do I smell cigarette smoke here? 내가 여기서 왜 담배 연기를 맡고 있죠? 냄새 맡고 있죠? Well, 글쎄요 Since your room is close to the ground level Be close to 어디 어디에 가깝다. 당신의 방이 땅과 가깝기 때문에 The cigarette smoke must have come in from outside 외부로부터 from outside 외부로부터 담배 연기가 들어왔었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 have be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Would you like to switch in room? 자, 스위치는 바꾸다. 방 바꾸기를 원합니까?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The smell is really bothering me 냄새 담배 냄새죠. 냄새가 나를 진짜 성가시게 하고 있어요. 자, 받아 성가시게 하다. Let me first check if there's any room available. 자, 이용 가능한 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vailable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room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f it's possible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I would like to move to a higher floor. 나는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Maybe higher than the fifth floor. 아마 5층보다 더 높은 곳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Oh, we have one. 아, 여기 방 하나가 있네요. Room 908 on the ninth floor is available. 자, 9층에 있는 908호 가 이용 가능합니다. 자, 9층에 있는 908호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이 여자가 Perfect, 완벽하네요. That's high enough to avoid the smell. 냄새를 피할 만큼 충분히 높네요. 라는 말을 하겠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제이슨이 세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정한 것을 고르셔. 자, 제이슨 is a sculptor. 자, 스컵터라는 건 조각가입니다. 제이슨은 조각가입니다. And Sarah is the head of the local library. 그리고 세라는 그 지역 도서관의 장입니다. 도서관 장입니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세라 hired 제이슨. 세라가 제이슨을 고용했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create a sculpture for the library's reopening by the end of next month. 자, 다음 달 말에 있을 그 도서관의 재개장을 위하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세라가 제이슨을 고용했습니다. 하이어 고용하다. 스컵처라는 건 조각이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세라 received the final design of the sculpture from 제이슨. 자, 세라는 제이슨으로부터 조각의 마지막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She likes this design. 그녀는 그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But 그러나 it looks quite complicated to her. 그녀에게 그것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She worries whether he can finish in time. 자, 시간 내에 in time. 시간 내에 그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녀가 걱정합니다. So, 그래서 she calls him. 그녀가 그에게 전화 겁니다. To express her concern. Concern은 걱정이죠. 그녀의 걱정거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Express는 표현하다는 뜻이죠. However, 그러나 Jason think that Jason 대절 라고 생각합니다. He has enough time to make it. 그가 그것을 만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Since 왜냐하면 He has worked on this type of sculpture before.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조각들을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만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제이슨은 생각합니다. So 그래서 Jason want to tell Sarah that he can finish it in time. 그가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다. 라고 제이슨이 Sarah 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And that she doesn't have to be concerned. 그녀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이슨이 Sarah 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제이슨 most likely say to Sarah 제이슨이 Sarah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 can get the job done before the deadline. Deadline 마감일 이전에 before the deadline 마감일 이전에 일이 다 끝내게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굿모닝 스토런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대절이야 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Math is all over boring formula formula 수학이 지겨운 공식이다 라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it improves much more 수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oday 오늘 we will learn how mathematics is used in art 예술에서 어떻게 수학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이 되겠죠. First 첫 번째로 Let's take music 음악을 예로 들어봅시다. Take는 예로 들다. All mathematicians found that 초기 수학자는 대절이야 발견했습니다. Dividing and multiplying sound frequencies create a different musical note. 여기서 이제 divide 나누다 multiply는 배가시키다. Sound frequency 라는 건 소리 빈도 소리 주파수 입니다. 그래서 소리 주파수를 나누거나 배가시키는 것이 다양한 음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초기 수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뮤지컬 노트라는 건 음표죠. Many musicians 많은 음악가들이 started applying this mathematical concept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Apply 적용시키다. 뭐하기 위하여 To make harmonized sound harmonized sound 라는 것은 조화로운 소리죠.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Second 원째로 Painting frequently use math 컨셉 그림이라는 것이 자주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the gold ratio 특별히 황금률 말이죠. 골드 ratio 황금률이죠. Using this 이것을 이용하여 즉 황금률을 이용하여 Great Faders Create Masterpiece 위대한 화가들이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매스터피스 걸작이죠. 어떤 걸작? That Display Accurate Proportion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 쇼우의 뜻이고요. Accurate 정확한 Proportion 비율이죠. 이것을 이용하여 즉 황금률을 이용하여 위대한 화가들은 정확한 비율을 보여주는 걸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The Monariza is well-known for its accurate proportionality Proportionality 라는 것은 비례입니다. Monariza는 그 정확한 비례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Photography is another example of using Mathematical Ideas 사진술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Photographers divide their frames into 3x3 section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3x3 section 이라는 건 3x3 구역입니다. 프레임은 틀이죠. 사진사들은 그들의 틀들을 3x3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그들의 물체를 위치시킵니다. 플레이스 위치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진이 더 균형을 잡게 되고 더 기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춤꾼들을 위치 접기 위해서 춤은 수학을 응용합니다. 포지션 누구누구의 위치를 접다. In 발레 발레에서 dancers calcul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other dancers 발레에서 춤꾼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춤꾼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calculate 계산하다. And adjust to the size of the stage 그리고 무대의 사이즈 크기에 맞춥니다. Adjust 는 어디 어디 맞추다 이 말이죠. This gives the impression of harmonious movement 이것은 조화로운 움직임의 인상을 줍니다. impression 인상 남자가 하는 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3번 Application of Mathematics in Different Type of Art 예술의 다양한 유형 에 있어서 수학 어떻게 응용 되는가 하는 내용 이죠. 따라서 16번 정답 3번 정답 되겠습니다. 17번 언급된 예술 분야 아닌 것은 딴 거는 다 언급 됐는데 시네마 극장 영화 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7번 정답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